이름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. 마이클이에요. 너의 이름이 뭐예요? 많아서 반가워요. 어디서 오셨나요? 저는 일리노이에서 그리고 지금 텍사스에 살아요. 직업이 뭐예요? 저는 회사원이에요. 몇 살이에요? 저는 57세예요.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? 한국어로 영해를 깨고 싶어요. 마이클 씨. 오늘도 할정 아세요? 저는 프랑스어, 이탈리아어,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로 한 수 오세요.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